이제 알았어? 뛰어봤자 벼룩이라는걸. 아... 엄밀히 따져보면 스승님이 하려는 게 도시의 금균은 아니더라. 아무도 시도할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일이라고 해야 하나? 어라? 근데 이 녀석... 그 사이에 머리를 갈아 끼웠군. 원래 당신 같은 자들은 준비성조차 철저한가. 아무래도 저 대가리엔 입까진 없는 모양인데? 응. 쨔깍거리는 소리만 들리네. 속에서는 비명이라도 지르는 걸까? 흠. 쨔깍거리는 소리가 빨라지는 걸 보니 아파하기는 하나 봐. 걸쭉üne 하는 lobby 쨔깍거리는 소리야. 그게 왜 짓을 거야. 우린 가르침을 따라야 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언제 이런 녀석을 죽여보겠어? 사자, 너는 일을 할 때 너무 감정적이야. 공과 선은 구분하면 좋겠군.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어. 당신의 별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겠지? 아쉽게 됐어. 아쉽게 됐어. 아쉽게 됐어. 여전히 내 눈이 틀림없다. 당신은 영광의 항구에 이르겠지.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었군요 하지만 당신은 두렵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래요 이제 그 형상을 되내면서 제가 하는 말을 마음으로 외치세요 너의 별을 따라가거라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심장을 못쓰게 된 게 아니니까 이것으로 계약은 완료되었습니다 단태, 이제 저희는 당신의 시간에 귀속되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심장이 먹고 뛰믄 당신의 시각이 어디 위치하는지에 따라 달렸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정말 이걸로 된 건가요? 사과 한 알이 떨어졌소 아, 이 사람은 아직도 이상한 소리만 하네 아우, 찌뿌둥해 이제 움직여도 되는 거지? 뭐, 몸을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불쌍하게 나뒹굴고 있는 저것은 뭐지? 우리의 마지막 대원이 될 자인가? 아, 말조심하는 게 좋을걸? 우리 상사가 될 뿐이래 습격은 순식간이었을 텐데 용쾌 머리를 숨겼군요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해 찾아온 정의의 사자들이고 이건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는 마술버스죠 그런 대답을 바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 마음 편할 테니 시간도 없고 유리한 상황도 아니니까 천천히, 하지만 한 번만 설명하죠 이 attempting에서ним Equity는 하나 pokken 소통할 거니 cannot be Judd iki.. 당신이 올바르게 명령을 내린다면요 hui 으 그렇죠 하면… 진정해요. 그 머리로 기억이 온전할 리가. 지금은 눈앞에 놓인 전투에 집중하죠, 단테. 시계지휘관님? 아무튼, 전투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뭘 명령까지야? 갓개전도밖에 답이 없지 않나? 어? 저, 저기요! 뭘 쑥덕대고 있는 거야? 다 으스러뜨리면 그만이잖아! 최선을 다해주세요, 단태 이해가 되지 않는군 이런 것들에게 사자가 당했다고 아하하잇, 잠깐만 아, 저, 방금까지 싸웠던 사람이 말하긴 그렇지만 이건 대화로 불쌍 이건... 이상적이지 않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장난해? 난 시작도... 이겨준다는 말은 안 했어요 이겨준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저만 남았네요 비장의 수라기보단... 그저... 별을... 흐흑, 따라가는 거죠 단체로 자살놀이라도 하는 건가 썩 유쾌하진 않군 뱀에게 전해라, 거짓 사자 이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내가 왜 팔다리만 잘라낸 줄 아나? 그레야, 사지 멀쩡한 네가 저들을 데리고 허둥지둥 이곳을 벗어날 테니까 달하는 팔과 다리를 대체해 줄 놈이 너밖에 없으니... 흠... 붉은 시선... 그렇게 노려보지 마 니놈들이 해놓은 짓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잖아 그 정도 부상이면 위에서도 충분히 할 일 했다고 생각할 거다 헌장처럼 여기라고 아니면... 여기서 명주를 놓고 싶은가 흠... 흠... 늦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딴테? 쬐각거리는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제법 곤란한데... 저는 베르길리우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제대로 들린다면 무언가 이해했다는 행동이라도 취하시죠, 딴테? 좋아. 듣는 것엔 문제가 없군. 일단 출발하지, 가론. 출발할게. 푸릉푸릉. 당신이 누구였는지는 기억합니까? 원래 기억을 되찾고 싶겠군. 그렇지 않나? 아, 매끄럽군. 다들 이렇게 몸짓으로만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지, 파우스트씨? 파우스트는 사양하고 싶어요. 저희가 매끄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단테는 당신의 이름이예요. 이름까지 잊으셨군요. 점차 익숙해질 거랍니다. 파우스트에게는 제대로 된 단어로 들린답니다.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은 머리를 바꾸어서 생긴 건가요? 성대나 혀 따위의 발성기관이 있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죠. 당신의 말은 한 사람에게만 보낼 수도 있고 모두에게 전달할 수도 있답니다. 아, 모두라는 말은 수정해야겠군요. 수감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뒤에 앉아있는... 방금까지 당신을 대신해서 싸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대가 이 여정을 함께할 마지막 조각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네! 아, 형씨. 머리통은 어디다가 팔아넘겼어? 당신이었군요. 당신 덕에 박살나있던 척추가 말끔하게 돌아왔어요. 혹시 둥지에서 의사일이라도 했나요? 다들 닥쳐라. 잡음이 겹치는 것만큼 불쾌한 것도 없으니... 자기 소개가 필요한 시점인가 보군. 그럼 가벼운 인사를 나눌 시간을 주겠다. 앞에 앉은 것부터 시작. 에이, 왜 이름은 항상 앞자리부터인지... 앞에나서는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데. 당신이 우리를 이끌... 아, 뭐더라? 응, 관리자라고 하던데. 그래. 그래서 어떤 인물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말이야. 아... 에... 역시 뭔가 말을 만드는 건 어려워. 머리통은 어디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마다 사정은 있는 법이니까. 나는 그레고르라고 한다. 잘 부탁한다고, 관리자 양반. 그래. 양반이 뭐야, 양반이. 이제부터 우리한테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줄 사람한테. 그래? 양반보다는... 단태. 이름으로 부를게. 당신도 나를 로제라고 불러. 난 당신이 우리의... 어... 관리자가 된데... 이유가 있다고 믿어. 분명 원래는 둥지의 굉장한 사람이었겠지. 그때 버릇을 조금만 내비쳐도 우리한테 돈이 주르륵 들어올 생각을 하니... 흐흐흑. 아차, 내 정신 좀 봐. 예, 다음은 네 차례야. 안녕하세요. 아우, 시시해. 그게 끝이야? 아, 싱클레어라고 해요. 더, 더 해야 할 말이 있나요? 회사는... 처음이라... 뭐, 앞으로 남은 날은 많을 테니까. 그럼 거기, 괴짜 친구가 다음 타자 하자. 이상이라 하오. 음... 일상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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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답답하네요. 사회생활의 첫걸음은 인사잖아요. 저를 이스마일이라고 불러주세요. 당신 독택에 동강난 몸이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당신은 사회생활과는 거리가 좀 멀어서요. 미안하게 됐네. 나는 사회생활과는 거리가 좀 멀어서요. 히스클리프, 멋대로 부수고 깨부수는 일은 전문으로 하고 다녔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거슬리는 것들에게 하고 다니긴 했지만. 당신도 조심하라고. 나는 윗사람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한테 알레르기가 있거든. 제가 쉽게 다에다에서 사용하시네요. ด미는 진짜입니다. 근데 정발로 여기서는 그냥 부수고. ,"너희가 다시 가지라요." 자, 정바로 가는데, 이 밑에가 처음이ffic일 것 같네요. 히스클리프에서 희망해 보겠습니다. 해결사 말인가? 내가 대답해줄 수 있네! 도시를 수호하는 자들이지! 아! 도시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겠군! 도시는! 나는 가벼운 인사를 나누라고 했던 것 같은데... 두 번 말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 홍루라고 한답니다. 잘해보자고요, 우리! 우와, 당신! 그 머리 근사한데요? 요새 유행하는 모델인가 보죠? 제 취향은 아니지만... 저건 무슨 말 써가지야? 요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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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슈! 이동시겠습니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통의 태도입니다. 네. 저는... 이런 느낌으로 그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저 정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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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참. 마음마저 이렇게 넓으실 줄이야. 역시 처음부터 저희를 이끄실 뿐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인간의 대부분은 서로가 맞붙어 소음과 마찰을 이끌어내지만 그 중 소수는 맞붙는 것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검을 날카롭게 벼리기 위해선 그만큼 강한 숫돌이 필요한 것처럼 누구보다 관리자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편히 써주시기를. 아까 숲에서는 불쌍하게 나뒹군다고 말하더니, 잘도 그런 말을 성대 밖으로 꺼낼 수 있네요. 제가 마지막이네요. 파우스트입니다. 당신의 인생 중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천재죠. 납득하지 못한 듯한 반응이군요, 단태. 괜찮습니다. 경험을 통해 차차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파우스트가 진귀한 천재였다는 사실 말이에요. 관측자가 깨닫지 못한다 하여 사실이 진실이 되는 일은 없으니까요. 단태, 당신의 직무를 알려드리죠. 관리자를 말하는 거냐고 묻고 있어요. 자신이 지옥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묻네요. 지옥의 끝에는 보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예 알아듣지 못하는군요. 이해를 요구한 건 아닙니다, 단태. 의사를 물은 것도 아니죠. 기억과 머리를 되찾고 싶다면, 제 말을 들어야 할 겁니다. 미적거리네요. 파우스트씨, 단태가 계속해서 거부하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거부할 거란 예상은 없었잖아. 무슨 말씀을? 파우스트는 모든 것을 예상한답니다. 단태, 모든 임무를 마치고 나면 당신은 성위를 새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증하죠. 보이죠?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좋아. 계속 가면 되겠어. 그런데 카론, 아까부터 왜 출발을 안 하고 있지? 졸았나? 버스 기사는 졸음 쉼터에서만 졸아, 베르. 메피 앞에 이상한 놈들이 서성이고 있었어. 카론, 말했잖아. 버스에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알려야 한다니까. 메피스토팔레스 이 버스의 이름이자 버스를 구동하는 엔진의 이름. 그리고 파우스트의 심혈을 기울인 역작이죠. 지옥을 순항하기에는 걸맞는 나룻배가 아닐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딴테. 보아하니 뒷골목에 기거하는 익숙한 쥐새끼들이군. 마침 잘됐습니다, 딴테. 지휘를 연습하기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군요. 딴테. 딴테. 처음 전투에서는 생략한 부분이 많았어요. 제대로 설명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만 전투가 이뤄지면 우리는 항상 도룹날 거고 당신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의미 없는 고통을 느껴야만 하겠죠. 전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죠. 아까보다는 쓸만해보이는군요, 딴테. 놓친 적을 걱정하네요. 걱정할 건 없습니다. 마침 가야 할 길이었으니, 가로운. 발판을 꿇고 신나는 기분으로 달릴게. 잠시만요. 뭐죠? 저는 정체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말에 여기에 합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쥐새끼도 아니고 계속 의미 없는 폭력만. 의미가 없진 않소! 저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악이지 않소!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좀 해봐요. 아무튼 이런 용약폭력단 같은 행동만 명령할 거라면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입사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으셨나요? 퇴사는 허용될 수 없답니다. 계약하면서 말한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도 그 계약이 효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요? 당연히 효력이 있죠. 애초에 거짓말은 없었으니까. 어? 네? 설마 제가 메피스토팔레스를 그저 운송만 하는 버스로 만들었을 것 같았나요? 메피는 항상 배고프다. 그래서 울어. 엔진이 연료를 섭취할 때 생기는 부산물 여러분은 그걸 통해 강해질 수 있어요. 이상씨는 잘 알고 계시겠죠? 거울 속에서 모든 가능성을 끄집어낸다면 성장 또한 제약이 없어. 거울 속에 나는 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인가 그렇군요. 이런 걸 의미했던 건가요? 너무 마음이 급할 필요는 없어요. 이스마일 버스가 향하면 자연이 자연이 시정잡배 같은 일보다 중요한 걸 맡게 될 거야. 목표에 도달하는 게 마음을 재촉하고 있겠지만 참아보라고. 거울 세계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가능성 중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기억이 조금 더 씌워졌을 거예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뭐야? 그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러다가 내가 내가 아니게 되는 거 아니야? 하하 여러분은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에요. 인격과 기억을 빌리기는 하겠지만 주도권을 잃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아요. 거울에 비치오는 나는 사뭇 다를 수 있으나 거울 밖을 벗어나면 거울 속의 형체 또한 잃기에 저희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단테 씨에게 달렸어요. 거울 세계의 다양한 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더 쉬우는 일을 하실 테니. 메타몰프 시스를 말하는 건가? 네. 일종의 탈퇴이자 변신이라 할 수 있죠. 어머? 그런 어려운 단어는 어디서 알았대? 주워들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봐야 하는 일을 했었거든. 현신이라. 담소는 끝났나? 일단 길부터 뚫자고 어차피 지겨울 정도로 붙어있을 테니 못다한 말은 나중에. 길이 열렸어. 하지만 베르 메피가 달리기만 했어도 길은 뚫렸을 거야. 진정하시죠, 단테.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이에게 달리기를 시킬 순 없지 않겠습니까? 걸어볼 기회가 있다면 직접 걷고 나서 달리셔야죠. 그리고 단테 당신은 관리자. 저들의 관리를 하는 게 업무입니다. 나는 길잡이 어디를 가고 어떻게 개척할지는 내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까? 토달지 말라고. 째깍거리긴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지 파우스트 씨 별 말 없었습니다. 경정을 성대하기도 하는군 앞으로는 고개만 끄덕여도 좋습니다. 단테 그럼 메피 출발하자 야호 가론 기분이 어때? 매우 신나 날아갈 것 같습니다. 가론 좋아 베르길리우스 그가 목적지를 묻습니다. 하 말했던 것 같습니다만 단테 출발할게 푸릉푸릉 지옥으로 출발하지 에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